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저는 김형숙입니다. 계절,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가끔은 저희가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계절의 변화를 잘 누리면서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또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끼는 분들 안에서도 너무 사실은 바쁘고 또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잘 계절이 가는 걸 못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계절이 가는 걸 못 느끼는 이유가 요즘 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가끔은 사람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을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아마 계절이 가는 걸 모르고 나는 지나간다라고 각기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계절하면 사실은 떼놓을 수 없는 짝꿍 같은 게 있죠. 계절과 꽃, 제 바로 그 짝꿍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계절이 변하면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봄을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옷처럼 개나리꽃도 있고요. 또 진달래꽃도 있고 그리고 봄에는 사실 꽃이 너무 많아서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에는 장미도 있고 그리고 튤립 같은 굉장히 색깔도 화려한 그런 꽃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뭐니뭐니 해도 국화가 제일 빨리 생각날 것 같고요.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에는 사실 눈 덮인 이런 산이나 이런 곳에서 야생 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름 모르는 그런 꽃들도 사실은 저희가 보게 됩니다. 꽃이 피어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꽃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가을에 그 나무 그냥 나무만 있는 그 것도 굉장히 멋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꽃하면 꽃말과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혹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꽃말을 가진 꽃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바로 네, 사과 꽃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정보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가 왜 사과 향은 벌써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달콤하고 기분 좋은 느낌일 것 같은데 과연 사과 꽃은 어떤 향기일지 글쎄요. 아마 맡아보신 우리 시녀분도 계실 것 같고 저처럼 사과 향과 비슷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과 꽃, 그리고 향기, 그리고 연의 세포 사례자께서 주신 이 연의 세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것과 뭐가 제일 잘 연결이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꽃과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됐고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 이 꽃과 향기와 그리고 이 연의 세포, 그리고 사과 꽃의 꽃말이었던 유호이란 단어까지 느낌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주신 분은 60대 후반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10대 후반에 동네가 떠들썩한 불같은 사랑을 하고 20살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연이어 결혼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셨던 것 같고요. 연년생으로 딸을 낳아서 20대 초반에 벌써 아이 둘을 가진 엄마 그리고 아버지가 된 분이죠. 돌이켜보면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전처와의 그 함께 살았던 8년 연애 기간까지 포함한 그 8년은 정말 치열하고도 그리고 치열하게 사랑하고 또 싸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이 사랑이 잘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불같은 사랑과 그리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과정의 결과가 글쎄요. 좀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아들, 딸을 아직 사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좀 더 혼자 키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개시켜준 여자분들이 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세 분 정도 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불같은 사랑을 했던 나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과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좋은 엄마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여성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고 좋은 사람이라는 주선해준 분의 말을 듣고 선택해서 사귀다가 근데 이게 길게는 3년 또 짧게는 1년 안에 이 관계가 조금 마무리가 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이제는 성인이 된 이 자녀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라고 불렀던 친엄마를 비롯해서 4명의 엄마가 있었으니까 그 엄마들 중에서 아마 이 자녀분들 기억 속에는 두 번째 엄마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엄마랑 좀 잘 지내보지 왜 그렇게 잘 이렇게 하지 못했냐라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이제 자녀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자녀분들 기억 속에 두 번째 엄마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기간과 상관없이 또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그 사람과 내가 뭘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처럼 이 자녀분들에게도 두 번째 엄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헤어진 지 벌써 한 30년 이렇게 되는데도 30년 이상 됐는데도 가끔 가끔 이 두 번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내 기억 속에는 더 좋은 기억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 전에 그 두 번째 엄마 두 번째 아내였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례자분께서 직접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일이 이제 이분이 잘 안 풀려가지고 중간에 그 30년 이상 살아오는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여러 일들을 겪고 싶겠죠.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또 세 명의 아내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직업이나 이런 일들 안에서 뭔가 불편한 일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름을 좀 바꿔봐라. 그래서 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개명해서 더 잘 됐는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아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사셨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바뀌고 주민등록증상에도 당연히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가지고 있는 빌라에 새를 주게 되셨는데요. 그 두 번째 아내분, 그분이 거기에 계약을 하러 오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계약은 이 사회자분께서 가신 건 아니고 위임을 해서 며느리에게 며느리에게 월세 계약을 맡기셨고 본인은 그 부동산에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버님 뭐 이런 이런 분이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뭐 인상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주민등록증 사본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이제 계약서 도장 찍은 걸 딱 보여줬는데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못 만났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물론 아이 엄마로서의 역할로에서의 사랑이었다 하더라도 함께 살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뭐 그냥 엄마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게 된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상대방은 이분이 누구신지 여기 월세를 주는 이 집주인이 누구셨는지를 전혀 모르셨을까 사실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사례자 분께서는 월세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름도 바꿨고 우리가 또 사본 같은 경우에 그냥 흑백으로 이렇게 나오면 굳이 뭐 주인의 얼굴까지 저희가 확인하는 일은 잘 없죠. 월세다 보니까 아마 편안하게 그냥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주인이 예전에 내가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인지는 전혀 아는지 모른지는 어쨌든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아니면은 살았던 기간이 1년 조금 넘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며느리가 대리 자격으로 계약을 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방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부터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아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나?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물론 혼자 살고 있지만 상대방은 왜 혼자 살고 있을까? 왜 혼자 이렇게 새들어 살게 되었을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나랑 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갑자기 막 궁금해지신 거죠. 궁금한 게 하나 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지셨다고 해요. 그 40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궁금해지셨는데 이제부터 고민인 이 점은 며느리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어떻냐?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수수하시더라. 그리고 그냥 뭐 평범한 분인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사례자께서는 아 그동안 좀 사는 게 힘들었었나? 라는 걱정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시대요. 실적 친구들에게 왜 우리 그럴 때 했죠? 이거 내 이야기는 아닌데 말이야. 이거 내 아는 사람 누구 이야기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네. 그런데 자네들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것 같애라고 이제 넌지시 물어보신 거죠. 친구분들에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만나고 지낸 세월이 거의 40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지금 혼자 이렇게 이곳에 왔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 기억만 가지고 그렇게 막 두근두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온 이 사례자분께서도 그렇지 라고 수긍은 하시는데 이 살아나는 연애 세포를 어떻게 누를 수가 없는 거죠. 호기심과 궁금증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기억이 없으시대요.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큰 무슨 사건이 생겨서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은 그럼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헤어진 이유를 아니면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했었는데 그 이유도 없이 그냥 헤어진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드라마처럼 소설처럼 본인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흥분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에게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이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20대만 연애 세포가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마치 그 사람을 만났던 그 20대 후반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듯 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가 되기도 하시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 사람의 삶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친구분들의 조언처럼 이분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당분간은 참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목이 연애 세포는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다.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살해자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또 드릴 수 있는 말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오류 저희 가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사진을 탁 찍어서 그것이 그대로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런 찰칵찰칵 찍힌 그 사진들 그 사진 하나와 사진 하나 그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백을 추측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만들어가는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방이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었다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험들을 혹시 우리 시녀분들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기억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30명 만나면 그중에 아마 그 친구가 1등이죠. 1등. 기억으로는.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학교 교가를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저도 이 교가가 누군가가 불러주면 딸아는 부르게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교가인지 중학교 때 교가인지 고등학교 때 교가인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초등학교 교가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사절까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가보다 더 놀랐던 건 응원가였어요. 학교에 응원가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응원가까지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막 막힘없이 술술술 그 응원가를 신나게 부르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모습처럼 운동복을 입고 뛰어다닐 때 그런 모습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는 박수는 치고 대단하다고 칭찬은 해줬지만 그 응원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는 지금도 사실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친구 혼자만 기억하고 그 친구 혼자만 부르고 있는 그 응원가처럼 사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다수의 저희와 너무 잘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이럴 때도 있죠. 제가 어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예전에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기대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텐데 막상 딱 만났을 때는 상대방의 반응이 제 반응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순간 내가 혹시 기억 못하는 내가 뭔가를 이 친구한테 섭섭하게 했었나? 아니면 잘못을 했었나? 왜냐하면 그때 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이니까 뭘 내가 잘못했을까라는 실수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다가가던 그 발걸음이 탁 멈춰질 때가 있거든요. 기억이 서로 다른 것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또 다르게 기억해서 그게 조금만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단 초등학교 그 먼 시절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뭐 한 10년 전? 아니면 1년 전? 한 달 전? 네, 기억도 사실 만약에 같이 있는 배우자라든지 또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을 때 일치를 할 때도 있지만 어?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 사진과 사진 사이의 공백을 잘 채워서 이렇게 메꾸지 못하는 저같은 사람들은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억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억도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는데 사실 30년 전에 한 1년 정도 살았던 관계를 맺었던 두 번째 아내에 대한 어떤 분명히 데이터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은 하지만 혹시 나는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도 그럴까 이런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억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기억도 있거든요. 왜 우리 가끔 이렇게 뭐 한 서너 명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이렇게 할 때 지난번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 시간 이상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친구의 가방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같이 갔던 친구가 그 가방 색깔 참 예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는 그 친구의 가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기억했던 건 그 손톱의 파란 색깔 그것만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그 친구의 운동화 이런 거는 기억에 남았는데 가방을 그 친구가 들고 왔었나 어떤 사이즈의 가방을 들고 왔었는지 조차도 기억이 안 나서 와 두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기억하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 만남 1년간의 만남 이 안에서 과연 그 기억이 글쎄요 어떨까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왜 우리 나빴던 기억이나 불편했던 기억 같은 것들은 일부러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점점 이 기억 저 끝쪽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 기억에 대한 불편했던 기억에 대한 부풀려진다거나 또는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와 그녀와 그 사람과 나의 그 기억이 과연 어떤 기억이었을까 지금 연애 세포가 막 올라오시지만 잠깐 멈추시고 그 기억을 조금 더 더듬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례자분께서는 자녀들에게는 일단 말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도 아직은 그 상대방을 만나야 될지 내가 집주인이면서 예전에 그 사람이야 라고 나타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기억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혹시 지금 그 연애 세포가 올라오시더라도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노래 가사처럼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 이 방송 안에서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등장하기도 했었죠. 사실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걱정 두려움 또는 그때 나랑 헤어져서 이 사람이 잘 살고 있었다면 오히려 참 다행인데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그 친구분들 말씀처럼 혹시 세입자를 둔 빌라의 주인이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혹시 너한테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왜 저번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큰 돈을 요구하면 저희가 거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큰 돈 아니고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물론 그것도 큰 돈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진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금액 치고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오고 가고 오고 가는 건 아니겠죠. 일방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 관계 속에서 과연 그 만남이 끝까지 좋은 만남으로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는 잘못된 만남으로 이렇게 변질되지는 아닐지 걱정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례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약간의 그런 감정들이 살살 올라옵니다. 이렇게 주셨으면 제가 좀 더 네 아 그러시군요 라고 여유를 두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세포가 그냥 네 막 샘솟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마 좋았던 기억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되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된 여러 가지 생각돼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억이나 또는 잘못됐다라고 꼭 무슨 만남을 미리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오해도 생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훌쩍 뛰어넘어서 마치 3년 아니면 3개월 아니면 3주처럼 느껴지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의 거리라는 건 또 우리가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살해자가 등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은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네.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의 욕구 이시겠죠. 내가 지금 저 사람 앞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도 고민되시고요. 그리고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집주인인 것처럼 그냥 세입자를 만나는 것처럼 우연히 등장할 것인가 근데 이미 나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4번을 다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몰랐다면 그 우연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본인이 막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나타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 집 앞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네. 뭔가 짠 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알고 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 세입자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궁금하다. 만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등장 자체도 사실은 많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글쎄 지금 이제 와서 겨우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어차피 각자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전혀 모르던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 예전에 분명히 좋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함께 살았을 것이고 어떤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헤어졌지만 아이들의 기억에도 그리고 나의 기억에도 특별히 걸리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에 대한 약간의 글쎄요 이 사람에 대한 여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느낌들은 좀 훨씬 다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욕구 내 감정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성교육 안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나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또 알아보는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등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고민하실 게 없겠죠. 등장하지 않으면 진짜 우연히 진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상황 그것 외에는 고민하실 상황이 없습니다.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등장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짠 하고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나타날 경우 이걸 생각하시게 될 텐데 사실 우연으로 만났을 때 이미 나는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나 이 얼굴로 나의 마음을 그냥 바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등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 안에서 사실은 등장한다는 얘기는 새롭게 관계를 맺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기억에 대한 것들 아마 자녀분들과 좀 더 그 두 번째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가끔씩 했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슬쩍 한번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엄마의 어떤 점들이 기억이 나는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또 어? 그랬었구나 아 나도 기억나는 거 있는데 라고 해서 각자 각자 이렇게 또 기억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 그 사람에 대한 정말 기억들이 그냥 이렇게 좋은 기억만 어떻게 보면 오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슬쩍 한번 자녀분들과 그 두 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참기로 했다라고 사례자분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참는 동안에 그런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난다는 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서 그러면 나는 또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될지 또 뭔가를 알고 또 어떻게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옛날 기억 그 좋았던 기억으로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시고 멈출 건지 이것부터 일단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고민에 앞서서 기억에 대한 것 그리고 혹시 잘못된 만남에 대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연애 세포가 막 살아나서 막 부풀어 오르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네 이왕이면 잘 된 만남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1, 2번을 생각해 주시고 이 3번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그렇게 막 급하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입자로 사시는 기간은 2년은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좀 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연애 세포는 살아있다 라는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요즘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저보다 연배가 좀 있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 또는 저희 부모님 어머니 또는 저희 이모님 이렇게 친척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다 혼자 계신 경우가 많아서 사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많아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 만나시고 그 친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가 들어가긴 하지만 연애 감정도 좀 느껴보시고 그러면 좀 더 에너지가 살아날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은 그것도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분에 따라서는 어 그래 고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왜 엄마가 뭐 또는 이모가 또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편해요?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또 젊은 우리 분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연애를 권장하는 이런 멘트를 하실 때는 또 네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연애 세포가 나는 살아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살아있죠 안 움직이고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내 몸 어딘가에 분명히 네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나요? 네 갑자기 네 그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나의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꽃말 그 사과꽃의 꽃말인 유혹 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런 유혹이란 단어가 뭐 글쎄요 어디 예전에 뭐 삼류 이런 책에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설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유혹한다는 그 단어가 그래서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 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저도 저렇게 이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계절은 계절이 좋아서 연애세포가 더 잘 살아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계절에만 연애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절이든 비가 와서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낙엽이 져서 그럴 수도 있고 꽃이 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애세포는 우리 몸 어딘가에 분명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다 그것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또 그게 뭐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연애세포 이 단어만 들어도 혹시 어? 약간 꿈틀꿈틀 내 몸에 있는 연애세포가 살아난다고 느끼나요? 어? 가끔은 평소에 이렇게 뭔가 편하게 움직이던 사람도 연애하는 그 사랑과 우리 뭐는 감출 수가 없다 그러죠 네 갑자기 네 연애의 감정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애세포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막 내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표정에서 그리고 내 몸의 움직임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주변에도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굳이 그분이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가 그분의 표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세포가 그렇게 얼굴 표정이나 또는 몸의 변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례자처럼 사실은 30년 이상 못 만난 뭐 두 번째 그 아내였던 그분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사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함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글쎄요 20대 만날 때 아까 이 사례자처럼 불같은 사랑을 했던 그 20대 10대 후반부터의 그 사랑과는 조금 뭐 다를 수는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표현하실 건 분명히 저는 또 다른 불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대 후반의 불꽃은 아닐지라도 지금의 불꽃도 불꽃은 불꽃이거든요 새롭게 연애를 세포를 이렇게 혹시 막 피어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피어나는 과정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잘된 만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물론 우리가 굳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 그런 말을 잘 하시죠 뭔가 통하는 게 있어 딱 보는 순간 그것이 뭐 오랜 세월을 만나서 좋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잠깐을 만나도 우리가 또 그런 감정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감정에 대한 민감성 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좀 다른 느낌이 드는구나 그쵸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어 내가 좀 더 웃는 것 같아 라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민감성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왜 가끔 이런 분이 있죠 저도 사실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한데요 무슨 말을 하다가 막 사람을 이렇게 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이야기해도 될 텐데 뭐 팔도 막 두드리고요 그리고 막 등도 막 두드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허벅지도 막 이렇게 두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어떤 좀 약간의 기분 나쁜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액션을 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근데 그건 좀 자주 만나야 사실은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은 연애할 때는 이렇게 어떤 예쁜 가면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연애할 때는 사실 저희가 가면을 하나씩 쓰고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랑 살고 있는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이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빨리 벗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오래오래 그 가면을 또 쓰고 있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또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쓰는 언어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액션 행동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의 성향 그냥 보여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보여지는 그 성향과 다르게 어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상황인데도 어 욱하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말을 툭 내뱉는 욕설을 내뱉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 그렇죠 흠이라고 하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연애 상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관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도 또 알아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폭력적인 어떤 행동이나 언어에 대한 것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근데 이렇게 내가 다 살피고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해도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 다 경험하시죠 저도 뭐 30년 이상 이렇게 30년 살아오면서 사실은 안 변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끔은 새로운 것들이 또 이렇게 와 이런 모습도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한 나의 잘못은 아니죠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례자께서 아마 그 질문 안에서 그 사례 내용 안에서 답을 좀 많이 주셨어요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세포는 너무 많이 지금 느껴지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참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참는 기간 동안에 또 저희와 나눴던 이런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지 분명히 헤어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기억을 혹시 못 찾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좀 찾아보는 그 준비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례자께서 어떻게 또 결정을 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연애세포를 잘 이렇게 잘된 만남으로 이끌어 가실지 또 그 후기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저와 오늘 함께 했던 우리 처음에 제가 사과꽃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절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행복한 감정 연애감정은 연애세포는 살아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꼭 배우자와의 연애세포도 배우자니까 연애세포를 이렇게 어딘가에 밀어놓으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배우자와의 연애세포도 잘 살리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연애세포도 잘 느끼시면서 행복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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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